포스트 차이나 아세안을 가다 아세안 문화의 예와 비즈니스 진출 저자 이충렬 외 6인 디아스포라 서론 이 책은 우리나라 기업의 동남아 진출 정책과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진출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자료들은 현지의 시장 상황이나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글로벌 시장 등의 현황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 때문에 이들 도서는 대부분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문가들이 읽고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대체로 표준화된 각종 경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비교 우위 및 경쟁력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연구자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현상을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 현황이 가능하고 분석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국내 유명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대체로 이 방법론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원가가 확실하고 이를 통한 분석이 가능한 경우 매우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 서비스 산업의 진출 가능성을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로 문화가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어 간의 음식 문화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해당국의 식품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저축 성향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및 개인과 집단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기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기존의 경제 지표 위주의 각종 분석과 함께 정치, 사회, 문화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이와 경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실 연구 책임자인 이충열 교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거시 및 금융산업을 연구한 후 동남아 금융시장과 기관 연구에 매진하면서 기술적인 경제 이론 및 금융 이론 도입으로 이들 금융시장의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또한 현지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는 이들 지역에 우리나라 산업이 진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도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경제현상 분석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 등과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지역의 비즈니스 진출과 성공에 대한 연구에 현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적인 사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2편 8장으로 구성된다. 1편은 동남아의 정치와 문화 등에 대한 설명으로 1장에서 동남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2장에서 문화적 특성, 3장에서 이슬람 문화 및 경제, 4장에서 한류에 대하여 설명한다. 2편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관련 내용이다. 5장, 6장, 7장은 각각 동남아에 진출한 제조업, 서비스 및 금융업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8장은 동남아에서의 마케팅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 연구가 앞에서 설명한 본 연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아세안 사회나 문화분석의 인류학자나 사회학자가 참여했지만 경쟁력 분석이나 진출 전략 분석에 이들의 연구 결과나 주장이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의 협력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이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가 갖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재가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은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7월 31일 이충열 제1장 동남아의 이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충열 이충열 형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 및 공공정책대학장 제1절 아세안과 동남아에 대한 이해 1. 아세안의 형성 아세안은 베트남, 보르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협력체를 의미한다. 아세안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5개국 외교장관들의 1967년 8월 아세안 창립선언 혹은 방콕선언과 함께 시작된 후 베트남, 부르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추가되어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지리적으로 아세안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반도부 국가와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도서부 국가 및 반도와 대륙에 모두 걸쳐있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을 의미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와 주변의 섬들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오스트리엘리아와 접하고, 동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벵골망과 인도양을 접하는 지역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남쪽과 동쪽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포함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동티모르이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에 포함되는 국가는 동티모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 등 양대항의 접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서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민족이동이나 외세침투의 주요 통로가 되었고, 다양한 문화가 꽃피운 지역이었다. 아세안은 2016년 말 약 6.3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GDP는 2015년 2조 4,319.7억 달러로, 우리나라 GDP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아세안의 1인당 GDP는 3,867달러로, 싱가포르와 부르나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도상국 GDP에 머물러 있다. 아세안은 1967년 창립될 때 정치 안보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당시 창립 주도국가들은 월남전이 격화되어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공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동남아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안보적인 협력체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아세안은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역 안보 문제가 상담부분 해결되었고,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탄생으로 지역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이나 인구 등의 지정학적 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민족이나 종교 및 정치 체제 면에서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들은 국토 면적의 크기와 인구 등에서 차이가 크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그 면적이 1913,597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반면, 가장 작은 국가인 부르나이와 싱가포르는 면적이 각각 5,769 평방킬로미터와 719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토 면적에서 크게 차이가 있게 됨에 따라 인구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55.5백만 명인 반면, 부르나이는 0.4백만 명에 불과하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의 민족이 매우 다양하다. 이를 어족으로 분류하면, 도서부 전역에 분포하는 말레이족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에 속한 반면, 대륙부 중 베트남의 비엣족, 캄보디아의 크메르족, 태국과 미얀마 산지에 거주하는 문족 등은 오스트로아시아족에 속한다. 이들 각국들은 다시 세분된 소수민족들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54개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며, 미얀마는 135개, 라오스는 47개 등 다양한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다. 이는 이들 지역이 열대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호간의 커다란 접촉 없이 독자적인 생활을 역류하였던 결과이다. 셋째, 아세안 국가의 종교 역시 매우 다양하다. 먼저, 대륙부 아세안 국가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는 인도에서 들어온 상자부 불교를 신봉한다. 반면, 베트남은 일찍이 중국을 통하여 대승불교 및 도교가 널리 퍼진 국가이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는 9세기 이슬람 상인들이 도착하여 전파한 결과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55.46백만 명 중 무슬림 인구가 87%인 222.3백만 명에 달하여 단일 국가로서 세계에서 이슬람 신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필리핀은 카톨릭 신도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원래 남부의 민다나우를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으나, 16세기 스페인 식민지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19세기 영국에 의하여 건설된 도시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다. 넷째, 아세안 국가의 정치적인 제도도 매우 다양하다. 먼저,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는 모두 군주제를 채택하여 국왕에 존재하는 나라이다. 다만, 군주제가 유지되어온 방식이나 국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 나라마다 달라, 브루나이는 매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곳인 반면, 나머지 세 나라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입헌 군주제 국가들이다. 연방국가인 말레이시아는 각 주마다 존재하는 9명의 술탄이 번갈아 가면서, 5년 임기에 국왕이 되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4개국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국 정부를 세울 때 대통령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한편, 베트남과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1975년 공산화혁명 성공 후에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포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이, 베트남은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다. 아세안 10개국은 동남아 지역에 위치하면서,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자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은 동남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위치한다. 아세안을 구성하는 지역은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의 자바와 수마트라, 필리핀의 루손, 민다나오 등 서태평양 지역의 섬들이다. 미얀마의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이 23.5도 이남에 위치하고, 남이 10도 이북 지역에 국한되어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저지대 지역은 연중 30도를 오가는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중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 기후와 많은 강수량을 갖는다. 둘째,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와 서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된다. 인도 차이나 반도는 열대 우림 지역으로 가득 찬 가운데, 메콩강, 차야프라야강, 이라와디강 같은 커다란 강이 흐르면서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한다. 한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화산대의 서쪽 지역으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루손, 민다나오,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등 커다란 섬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역은 정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자연적인 특징은 아세안의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아세안은 쌀농사 지역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오래전부터 쌀이 경작된 지역으로 열대 과일이 풍부하다. 특히 주식이 되는 쌀농사가 1년에 2회 내지 3회가 가능하여 전반적으로 식량을 획득하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다. 즉, 사막으로 구성된 아라비아 지역이나 아시아 내륙의 건조지대에 비하여 식량이나 물품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반면, 높은 습도와 온도 때문에 제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오래전부터 동세안 거래의 교역지대인 개방적인 지역이다. 아세안 지역은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인도 및 아라비아, 유럽 지역을 접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서쪽으로부터 인도와 아라비아를 통한 각종 문물이 유입되었고, 동쪽으로부터는 중국의 문물이 도입되어 교차되는 지점이었다. 예를 들어, 지금 아세안 지역의 중요 종교인 상자부 불교와 이슬람교는 인도를 통하여 유입되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실용적인 사상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사상의 교류와 함께 물질적인 교류도 일어나 이 지역은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였다. 중세시대의 향료의 산지로서 이슬람 상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었고, 대항해 시대에는 도자기와 차 등 중국의 생산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중계무역 지역이었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러 인종이 서로 모여 살고 교류하는 곳이었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회상이 인정받는 곳이었다. 셋째,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16세기 대항의 시대 이후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하였다. 최초로 이 지역에 도착한 포르투칼에 의하여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왕국이 멸망하고 식민지가 된 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동남아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시대에 따라 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8, 19세기를 기준으로 볼 때 미얀마와 말레이 반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편, 도서부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를 경험한 후,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도가 낮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다. 아세안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사항은 민주 제도가 성숙되고 정치적인 자유가 크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5년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49위로 세계 167개국 중 유일하게 50위 안에 포함된 국가이고, 이어서 필리핀 54위, 말레이시아 68위, 싱가포르 74위, 태국 98위 등 100위에 포함된 국가들이다. 나머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등이다. 한편, 사회 안정도를 알기 위해 사회평화 지표를 살펴보면, 전 세계 162개국 중에서 싱가포르가 24위, 말레이시아 28위, 라오스 41위, 인도네시아 46위, 베트남 56위, 캄보디아 111위, 태국 126위, 미얀마 130위, 필리핀 141위 등이다.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표가 높은 반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패 인식 지수를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8위로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54위, 태국 76위, 인도네시아 88위, 필리핀 95위, 베트남 112위, 라오스 139위, 미얀마 147위, 캄보디아 150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 지속가능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 22위, 태국 33위, 말레이시아 47위, 인도네시아 79위, 필리핀 82위, 베트남 96위, 라오스 102위, 미얀마 119위, 캄보디아 142위 등이다. 소괄호 3. 아세안의 경제적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 이외에 경제적인 차이도 크다. 먼저, 아세안 전체 평균 1인당 소득은 세계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에 해당되지만, 이들 간의 편차는 매우 크다. 아세안의 가장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은 2015년 52,744달러인 반면, 가장 저소득 국가인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각각 1,198달러와 1,246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별 경제 규모에서 인구가 255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GDP는 8,576억 달러인 반면, 인구가 각각 690만과 42만에 불과한 라오스와 브루나의 GDP는 126.4억 달러와 129.1억 달러에 불과하다. 아세안 각국은 소득 수준 및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역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금융과 서비스업이 매우 강한 반면에, 미얀마와 필리핀은 농산물 및 천연 자원을 많이 수출한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산업은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은 태국이 강하며, 의류 및 신발 산업은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 각국은 역내에서 상호 경쟁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의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는 매우 선진화된 국제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아세안 각국의 투자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가들은 아세안 국가에 투자할 때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면, 베트남은 아세안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싱가포르의 투자금을 받아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한다. 이와 같이, 아세안 영내의 생산 증가에 기여한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상호 보완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저소득 국가들과 함께 선진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치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상호 간의 부존자원이 비슷하고, 1인단 소득이 비슷한 이들 지역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세안은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소득 4천 달러 수준의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계 최고 소득 수준의 국가와 최빈국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으로 상호 경쟁하고 또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세안 경제공동체 가. 아세안 경제공동체란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공동체의 세계 기둥 중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로 아세안 10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시작은 1976년에 시작된 아세안 공업 프로젝트의 뿌리를 두고 이후 1977년 특혜무역협정 추진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의 창설 추진 결정 1996년부터 아세안 공업협력제도 추진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당시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각국의 강한 실천 의지가 없는 가운데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협력은 소극적인 형태에 불과하였다. 이에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정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국가 간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은 1997년 12월 코얼라 룸프로에서 개최한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비전 2020이 채택되면서 시작하였다. 아세안 비전 2020은 아세안이 2020년에 달성해야 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 모습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통합을 역동적인 개발 파트너십으로 표현하여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형성, 중소기업 발전, 금융자유화, 과학 발전, 에너지 확보, 식량 안보 문제 해결, 인프라 개발, 인적 자원 개발, 광어법은 아세안 협력 강화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아세안은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언한 아세안 협력 선언 2에서 2020년 달성할 아세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아세안 공동체를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세계 축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각국 경제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2007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청사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청사진은 아세안의 협력 구조를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 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등한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의 통합 등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 부분별 경제 통합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때 단일 기반과 생산 기반 부분은 상품 및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에 보다 더 자유로운 이동,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여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관세 인하, 아세안 단일 창구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 서비스 자유화 추진 및 아세안 투자 협정 추진 등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은 경쟁 정책, 소비자 보호, 지적 재산권, 사회 기반 시설 개량, 조세 제도, 이커머스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균등한 경제 개발은 아세안 국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내의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육, 기술 개발, 노동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었다.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은 아세안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와의 협력 및 교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세계 생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과 중국 혹은 미국이나 중동 국가 등과 같은 여계 국가들과 새롭게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나 타 지역과 자연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실질적 경제 통합 운영 원리의 예 아세안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세안 국가들이 규모의 경제 효과와 분업의 효과 및 각종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품 생산의 평균 비용, 즉 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100개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보다 100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개당 생산 비용은 더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업의 효과이다. 한 명의 노동자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공정을 혼자서 모두 다 하는 것보다 각 공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 비용 절감 효과는 상품이 지역이나 나라를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자유무역 및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줄어들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아세안의 예를 사용하여 살펴보자. 먼저,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은 아세안 10개국 내의 제품 생산 및 소비를 하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자본과 투자, 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상품 무역 자유화의 효과는 인도 차이나 반도 한가운데 위치한 라오스 북부와 남부의 소비자 쌀 구입 패턴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원래, 라오스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수요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라오스의 북부는 산악 지역이고 남부는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쌀이 남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지역별 수급은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라오스 남부와 북부는 500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가운데 도로와 수송 수단이 낙후되어서 남부 지방에서는 쌀이 싸고 북부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상황이었다. 1970년대 사회주의 혁명 이후 라오스는 상당 부분 고립된 경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소련 등과 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국경이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련과의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무역 규모는 매우 작았다. 때문에 이런 쌀 가격 구조는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주변국인 태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1997년 아세안 가입과 함께 본격적인 라오스의 경제 개방이 시작되며 라오스도 아세안의 일원으로 경제 공동체 구축에 참여하면서 라오스 북부와 남부 지역의 쌀 거래 및 소비 패턴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북쪽 지역은 주변국인 태국으로부터 필요한 쌀을 쉽게 수입할 수 있고 남쪽 지역은 잉여 생산될 쌀을 캄보디아나 태국에 쉽게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자급자족하지만 지역별 수급 차이가 컸던 라오스의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주변국과의 무역으로 쉽게 해결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베트남 남부의 호치미 시티와 북부 하노이 간의 의류 거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부 호치미 시티의 소비자가 하노이에서 생산된 의류를 구입할 경우를 고려하자 이때 하노이에서 생산된 의류는 남부 호치미 시티까지 약 1700km를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 이후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기차로 2일 자동차로는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각종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호치미 시티의 소비자가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의 푸논펜에서 생산된 의류를 구입할 경우 이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두 도시 간의 거리가 2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 직후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운송료와 창고료의 비용도 줄어들어 상품 가격도 싸진다. 또 하나의 예로 영내 서로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는 기술과 원자재가 협력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태국은 2016년 현재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가 진행되어 1인당 소득 6,000달러 수준에 도달한 반면 주변국인 캄보디아는 농업기반 사회로 1인당 소득이 1,700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 수준은 서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농업 중심 국가인 캄보디아는 현재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잭프루츠와 같은 열대과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농부들은 이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이곳에서 약 5,000km 떨어진 한국이나 일본의 소비자들은 매우 비싼 값을 내고 이 과일을 사먹는다. 이 과일이 신선한 상태로 한국이나 일본에 도착하려면 냉동 이동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동남아 식품회사들은 열대과일을 건조한 스낵을 만들어 판다. 이 스낵은 사실 한국의 슈퍼마켓에서도 팔리는 것으로 맥주 안주로도 좋은 식품이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이러한 건조 및 포장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일 가공 스낵을 만들 수 없다. 이 경우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과일이 이웃 국가인 태국의 과일 건조 공장을 거치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변환된다. 캄보디아의 농부는 과일을 판매해서 좋고 태국의 건조 공장은 값싼 캄보디아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아서 좋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들은 값싸게 열대과일 스낵을 먹어서 좋은 것이다. 물론 캄보디아에도 과일 가공 공장이 세워진다면 캄보디아의 농부가 갖게 되는 소득이 더 커지겠지만 이는 보다 장기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다. 역내 새로운 상품 공급 체인이 발생하고 국제의 경쟁력이 강한 상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탄생으로 태국의 자본과 기술이 캄보디아의 원자재가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이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미얀마 및 라오스에 적용될 경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아세안 5개국이 모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자본 및 투자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평범한 회사원이 월급을 저축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2016년 말 현재 잉여 자금이 많은 싱가포르의 은행 이자율은 열리 0.35%인 반면 싱가포르에서 다리 하나 건너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협 건너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투자 및 자금 부족을 겪어서 각각 3.5% 및 6%의 이자를 제공한다. 만약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이 서로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싱가포르의 회사원은 0.35%의 이자율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이 상호 개방되어 있으면 싱가포르의 회사원은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의 은행에 예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은 자국 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대출 증가를 통하여 자국 생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싱가포르의 회사원도 인도네시아의 은행도 서로 이득을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통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는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단순하게 이 문제는 크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 밖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나 인력 이동의 자유화 및 농수산, 식품, 임업 협력의 자유화 등을 포함한다. 이는 아세안 영내 국가들이 각 부분에서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형태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려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이 되려는 시도이다. 물론 아세안의 기업들은 기존의 국내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아세안 영내 경쟁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보다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구축은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국가 틀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경제 협력을 보다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영내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어 타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탄생의 배경 아세안이 2000년에 들어 급격하게 경제 통합 혹은 경제 공동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영내의 정치적인 충돌이나 불안이 크게 해소되면서 각국은 경제 활성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을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년 동안 유럽의 식민지를 거쳤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새롭게 현대 국가의 틀을 다지는 동시에 냉전시대,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의 안의와 정치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독립 이후 최근까지 버텨왔다. 당시 이데올로기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0년에서 70년대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이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남북으로 갈라져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상호 간의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싸움은 막을 내렸고 이들 국가들은 경제 부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베트남과 라오스가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은 기존의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영내 국가들이 아세안에 모두 가입하고 정치, 안보 면에서 불안이 없어지면서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 것이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여 2016년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부상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위협을 느꼈고 경제 협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중국이 13억 인구의 거대한 대륙으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세안 각국은 경제 규모가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영내 국가들이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셋째, 유럽 경제 통합의 효과를 직접 보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통합을 추진하여 급기야 1999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초 일부 국가의 경제 협력에서 시작된 유럽이 통화 통합까지 이르는 것을 목격한 아세안 국가들은 영내 경제 통합이 각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아세안 각국들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1997년에 닥친 동아시아 경제 위기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인 및 일반인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와의 폭락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전염되면서 영내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과거 아세안 각국의 국민들은 자국의 금융시장이 주변 국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매우 빠르게 전염되었고 그 효과도 매우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금융위기 전염 효과는 매우 충격적인 현상이었다. 이를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 역시 안정돼야 하고 영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 정부들은 다양한 형태로 상호협력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이러한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00년대 들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공동체 탄생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15년 경제공동체 탄생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의 주요 사례 소괄호 1. 직접적인 효과 2015년 말 동남아시아 6억 4천만 명으로 구성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탄생했다. 상품 거래 활성화를 시작으로 각종 서비스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이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기초하여 2015년에 이룩한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2008년에 발표한 청사진이 제시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2015년까지 아세안 영내 통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표준화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기로 하였던 아세안 싱글 윈도우가 일부 국가들 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만을 시작했을 뿐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의 통관 시스템을 전산화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미 자국 내 시스템을 완성한 국가들끼리도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 제도 역시 통일화되지 않아 실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끼리의 관세율이라는 매우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품 수출입 시 관세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상업 무역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의 영내 관세율은 아세안 공동체 탄생이 발표되었던 2003년 아세안 여섯 국가들은 1.51% CLNV 국가들은 6.64% 전체 평균 2.99%를 보여주었지만 그림 5에서와 같이 2010년부터 아세안 여섯 국가들 사이에는 거의 폐지되었고 CLNV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2014년에는 0.54%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아세안 내에 주요국 증권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영내 투자가들이 주변국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영내 주변국에 대한 송금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고 소매 결제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소괄호 2. 간접적인 성과 매년 수천 건의 각종 회의가 소집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아세안의 경제 관련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가 개방되고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이 촉진된 것도 사실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나온 간접적인 성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메콩 개발과 같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건 역시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하여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상은 아세안 영내 무역 및 서비스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의 무역 및 경제성장률 추이와 미래 예측지에 잘 나타난다. 소괄호 3. 공통적인 제도 구축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각종 제도를 통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세안 10개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과 다양한 사회 구조화에서 발전한 각종 제도를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이는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제도 구축과 아세안 싱글 윈도우 구축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서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의 통관 시스템을 싱글 윈도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세안 각국이 전자통관 시스템인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다시 연결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었고 2015년 경제공동체 선언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시 아세안은 싱글 윈도우 도입을 위하여 아세안 싱글 윈도우 구축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술분야 작업반과 규제분야 작업반을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싱글 윈도우 시스템 구축은 2016년 말 현재 완성되지 않고 구축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뿐 아니라 정부와 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 등 매우 종합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 소비자 보호 프레임워크와 각국의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7년 8월 아세안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창설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추진하였다. 당시 아세안은 아세안 소비자 보호 위원회 산하에 세계 작업반을 두고 국가 간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세안 내 후발 개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일부 구축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라, 아세안 공동체 구축의 성과 소 과로 1 교육량과 해외 직접 투자 경제 성장률 증가 그림 6은 아세안의 전체 교육량 및 세계 교육량 대비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전체 교육량은 경제 공동체 건설이 추진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했고 세계 전체 교육량 대비 비율이 2006년에 5.6%에서 2012년에는 6.8%대에 이른다. 또한 아세안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건설이 추진되면서 아세안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외국인들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7과 같이 아세안에 대한 직접 투자는 2003년에는 29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4배나 증가한 1,361.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아세안의 무역 증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는 아세안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8과 같이 아세안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06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5%대를 유지하였는데 그림 9와 같이 2000년 이후 10여 년에 걸쳐 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아세안과 사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중국에 불과하다. 소과로 2 산업 구조의 고도화 아세안의 높은 경제 성장은 아세안의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린 10과 같이 아세안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의 비중은 2006년 17%에서 2013년 14%로 하락하였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45%에서 49%로 상승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 분야로의 산업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아세안의 교역 증대 및 서비스 거래 활성화 효과는 향후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아세안이 이룩한 것이 각종 제도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활용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그림 9의 IMF 예측지에 따르면 2016년, 2020년 전 세계의 지역별 경제 성장률에서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아세안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마.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구축의 어려움과 한계 소과로 1. 영내 교역 비율의 정체 그림 11에서 보듯이 아세안의 영내 교역 비율은 2010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아세안의 전체 교역에서 영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 이었으나 2010년 25.4%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는 23.9%를 기록하였다.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영내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는 이 기간 동안 무역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세안 영내 무역보다는 주변국인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비록 아세안이 경제 공동체 탄생 과정에서 대외 개방도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아세안 내부의 무역 활성화보다는 주변국과의 무역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소득 격차에서에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림 10위는 아세안 10개국 중 소득상의 2개국인 싱가포르와 부르나이를 제외한 8개국의 1인당 GDP 추이다. 이를 보면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각각 1만 달러 수준과 5천 달러 수준을 초과하였지만 아직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2천 달러 미만의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은 2014년에 5만 6천 달러에 이르러 과연 아세안 경제 공동체 건설이 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그리고 아세안의 발전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총괄하게 되는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역 민간을 상대하였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영내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과로 3. 아세안 공동체 구축의 어려움 아세안은 경제 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여러 이점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세안이 직면한 현실에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첫째, 아세안 국가의 상당수가 저소득 국가라는 점이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구축은 10개국이 하나의 공통된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공통된 제도를 구축하려면 먼저 기존의 각국 제도를 연구한 후 이들에게 적합한 이상적인 제도를 디자인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하여야 한다. 현재 아세안 국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축 과정을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관련 분야의 많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여야 하지만 아세안은 이러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은 각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어 아세안 각국들이 통관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각종 관세 관련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0년도 초반에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2015년까지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서 각국 정부는 각종 관련 시스템을 전선화하고 각국과의 통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이를 수행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구조가 너무도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나 전체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등이 모두 서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아세안 각국의 경제 규모 및 수준이 크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려면 각국이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고 통합해야 하나 이것이 매우 어렵다. 가장 선진화된 싱가포르 기준으로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이 싱가포르 수준의 제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싱가포르는 통관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여 외국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은 서류를 통하여 수입품의 세관 통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 내에서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경제 공동체 형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된다. 급격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 52,960달러는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득 3,604달러보다 15배나 많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클 경우 양쪽 국가의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 즉,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노동자의 임금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싱가포르 위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대도시의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 및 범죄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싱가포르는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구축에서 단지 숙련된 노동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이마저도 매우 천천히 추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구축에서 단지 숙련된 노동을 지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구축에서 단지 숙련된 노동의 자유화